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창현입니다. 거리늘방 하다가 갑자기 먹방 영상이라 놀라셨죠? 며칠전에 짜파게티 영상을 올렸는데 딸은 또 먹방 컨텐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벽에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. 참고로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4분입니다. 오후 아니에요. 새벽입니다. 오늘의 먹방. 새벽에 보면 안되는 야식 먹방입니다. 식힌거는 치킨, 치즈볼, 그리고 떡볶이입니다. 이 조합 굉장히 꿀조합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먹겠습니다. 일단 다리부터 바삭바삭 아 고구마 고구마 달아요 맛있습니다 밀턱입니다 밀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닭다리 너무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찹쌀가루 밥 말아 먹고 싶다 밥 말아 먹고 싶다 양념이 뺄 때까지 줄게요 양념이 뺄 때까지 줄게요 양념이 뺄 때까지 잘 먹어 김치 이 땡기 deserved 잘이냄요 까먹어 까먹어 한번 들어грыш 너무 맛있다 역시 아시기야 밥 맛있다 역시 아시기야 역시 아시기야 너무 맛있다 깜짝깜짝 눅눅 흐음 흠 흠 겔꿀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밸때까지 둡니다 달달한 떡볶이 닭볶음탕 이게 전국이에요 닭볶음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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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